키움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장 끝나고 나서 장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테슬라 배터리 대회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거다. 이 분석글들은 좀 많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들을 감안해보면 매수자가 몰리면서 상승을 좀 해왔었고요. 그러고 있는데 어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장중에 5.6%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5시 반부터 뭘 했냐면 배터리 대회 시작한 게 아니라 주주총의부터 먼저 했죠. 주주총회에 앞서서 배터리 대회를 한 게 아니고 주주총회 끝나고 배터리 대회를 한 거예요? 네. 저는 그때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좀 빨리빨리 그냥 끝내지 왜 이렇게 한 시간씩이나 하더라고요. 주주총회를. 그런데 별 얘기도 없어요. 주주총회도 여기 절차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 보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올해 한 20, 30% 정도 더 출하를 더 늘어나고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외로 한 5% 정도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하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조치도 있지만 가장 주목했던 건 가격 인하. 배터리 가격 인하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빼고 그다음에 액체형에서 이제 다른 걸로 바꾸고 구체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몇 프로 절감하고 14% 절감하고 여기서 뭐 10 몇 프로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요.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130짜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안했을 때 한 40% 정도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싸지는 거죠. 그거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내후년 정도부터는 차 한 대당 2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것저것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그 정도에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좋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온 게 아니고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기가 팩토리 테러 팩토리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게 아니고 시장이 너무 기대치가 높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좀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좀 넘어가서 그러다가 Q&A 직전까지 거의 다 마감이 직전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거 몇 개 더 얘기할 게 있다. 그런데 끝날 때가 됐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보압까지 빠졌다가 잠깐 또 반등을 주다가 Q&A를 하는데 뭐 별 내용도 없으니까 쭉 밀린 거죠. 그럼 머스크가 그러면 장 끝날 때를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간 외로 6.4%가 빠지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었던 미국 증시의 특징은 뭐냐면 장중에 경제 지표 잘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대형 기술주가 이때부터 쭉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서 낙폭을 거의 줄여버렸잖아요. 2.5%에서 약 부하까지 올렸으니까 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좀 더 상승 출발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매물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얘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몇 가지가 한꺼번에 좀 나오는데 영국이 일단은 10시 이후에 펍이라든지 식당을 다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가 확산되면 금방 없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6개월. 길어졌죠. 진전이 없으면. 진전이 없으면 6개월 동안 하겠다라고 한 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 이슈도 미국도 지금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20만 명 사망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좀 줄여있죠. 드디어 이제 20만 명이 넘어선 거죠. 20만 명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신규 확진자 수도 5만 명을 계속적으로 넘고 있어요.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경제 재개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지를 못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재개가 확대되면 10월달 11월달 대선 끝나고 나면 하루 사망자 수가 5천 명 6천 명 좀 많을 좀. 그럼 1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1만 2천 명 뭐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대선도 없다 끝났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국 사례에서 봤듯이 이게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선이라는 중대차한 이슈가 좀 남아있고. 중차 대안. 그렇죠. 중차 대안 이슈가 남아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지지율 차이가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어제 뭐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보수층에서 바이든을 뒤집은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수층에서? 네. 뭐 그렇죠. 그건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에서 가끔씩 역전을 시키는 경향이 나오는데 그게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 당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밤에 이제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 힘을 받았던 게 단순히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셧다운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이 어때요? 아니요. 이렇게 들어서야 되나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꾸 말을 시켜요. 듣고 싶어서 빨리. 예민한데 오늘? 그러네. 오늘 머스크말 듣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셨구나. 교육방송 들었다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파월 연주로장이 짠 하고 나타나서 10시 반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한 5개의 대출 프로그램이 있고 얘기에 한 3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신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진입장면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의회 측에서는 야 이거 진입장면 낮춰라 했는데 문의신도 이거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인스트림 대출 같은 경우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천억 달러를 법을 좀 고치면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남의 은행 돈을 가지고 문의신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딱 합니다. 싫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100만 달러 미만으로 내려오면 기업들이 별로 그렇게 신청을 안 한대요. 그런데 이제 문의신은 10만 달러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아직까지도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돈을 빌려주고 싶은 데는 현금이 있어가지고 안 가져달라고 하고 돈 빌려달라는 애는 얘네들은 못 믿겠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 스트레스 하면서 엄청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안 벌면 안 벌었지 니들한테 못 빌려주겠다. 그런 마음인데 자꾸 빌려주라고 하면 나는 진짜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먹어야죠. 그래 살이 찌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파월현으로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좀 더 확대해야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먼저다. 그 돈이 그 돈인데 재정정책을 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신중한 통화정책과 관련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나오면서 한때 하락전을 하죠. 그런데 일단은 아마존 같은 경우 버넌타인이 투자 의견을 상영조회 했고 이게 아마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보면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콤캐스트 얘네들 전부 다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영조회장 됐어요. 한꺼번에 그 보고서들이 쭉 나왔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 가지 앞에 막 논지가 많지만 조금 많이 빠져있으니까. 그래서 상영조정.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럼 아까 주연에크가 질문한 거는 똑같은 얘기네.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죠. 왜 그러세요. 순서가 정해져 있었던 거죠. 오늘은 건들지 말아야 돼. 건들면 물 것 같아요. 쭉 들어보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반동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발 매수세. 전체적으로 보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애플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20% 가까이 급락을 하고 대부분 다 종목들이 다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 파운드화 같은 경우가 존슨이 경제 셧다운을 좀 늘린 거. 그 문제 때문에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좀 보였고 그것 때문에 달러가 엄청나게 또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거 이제 락다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세미락다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영국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영국만. 유럽 다른 영국만 나오고 있고요. 다른 데가 만약에 이게 뒤면 지금 다른 데가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가 다시 급증하고 있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2, 3천 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정을 찾고 있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밤에 코로나 라이브인가 보니까 오늘은 쭉 올라가는데 네. 그렇죠.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문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경제 셧다운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코로나가 통제가 좀 돼야 되는 장면. 그렇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올라갔고 결국은 미중시의 움직임은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그냥 반발 매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의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어제 많이 봐야 했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영국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다음에 정치 불합 실성도 다 영향을 어제 한꺼번에 받으면서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와 함께 현물 매도가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MSC 한국지수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감안을 해보면 한 0.5에서 한 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 출발을.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죠. 원래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서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시간외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 그동안 장밋빛에 의해서 유동성을 감안해서 시장을 끌고 올라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많이 밀렸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줄 여건들이 좀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이런 변동성 확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흐름은 아무튼 추석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같이 들리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떨어지니까 미국 ETF 쪽에서 돈이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하루 유출량으로는 가장 많이 나갔거든요. 35불이 나가고 최근 들어서 QQQ 그러니까 나스다 100지수를 추정하는 그 걔네들 종목들의 ETF에서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유동성 장세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유동성 퇴장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저거죠. 미국 쪽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금을 빼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계속 들어오면서 이거를 끌어올린다고 보시죠. 소위 우리나라 사학개미들이 또 가서 열심히 받치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그쪽으로 또 자금이 또 크게 유입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그 흐름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반발 매수 다른 반대응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어봤으면 하는 건 배터리 대회도 있었고 또 일정 가운데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나이키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온라인 판매 쪽으로 해가지고 잘 나왔고 중국에서도 많이 팔렸던군요. 중국 쪽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시간외로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시장 대체는 그동안 상승을 좀 이끌어왔었던 종목들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니꼴라 사태, 그 다음에 테슬라의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흐름 등을 감안했을 때 차익력구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대신에 이제 어제 우리나라 지시장이 급락을 하는 데에 따른 반발 매수에는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반등했고 우리도 이제 오늘은 뭔가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까지 할게요. 서사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연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영상편집은 Van Degas 조형